일본 오가사와라 제도는 일본의 도쿄도 23구에서 남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군도입니다. 행정구역 상으로는 도쿄도에 속해 있습니다. 이 오가사와라 제도에 속한 치치지마 그네에서 1월 4일에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12월 26일에도 이곳 치치지마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바로 일본의 수도인 도쿄와의 연관성입니다. 왜냐하면 10월 7일 10시 41분 일본 지바현 북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최대 진도 5강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도지카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은 수도 도쿄에 발생을 했고 수도인 도쿄의 진도 5가 넘는 지진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 지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쿄 수도지카 지진이 10월 7일 발생한 이후에 도쿄도에 속한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에서 10월 14일부터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10월 7일 도쿄 수도지카 지진 발생 일주일기인 10월 14일에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에서 규모 5.5의 강진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수많은 일본 지진학자분들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 바로 그 지진인 12월 29일 도쿄도 23구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한 후에 5.15인 1월 4일에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가사와라 제도 이지제도 괌의 지진은 일본과 연관성을 분명히 가지는 것으로 보기의 발생 시기와 규모 그리고 발생 위치의 변화를 반드시 과거 지진들과 비교 조사하여 향후 일본 본토의 대지진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월 4일 오가사와라 제도 치치지마에서의 규모 6.3의 강진 발생과 더불어서 2013년 분화 이후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이번에는 오가사와라 제도의 니시노시마에서 분화가 있었습니다. 결국 오가사와라 제도의 해저에 큰 요동이 치고 있으니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지제도가 작년 8월에 500km의 신발 지진이 발생한 후에 8월 16일에 오가사와라 제도의 우쿠토쿠오카노바의 해저 화산이 100년 만에 또다시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최근 바누아투에서도 수백km의 신발 지진과 강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지와 통가에서의 신발 지진과 화산 폭발에 대하여 호주기상청에서도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지와 통가에서도 깊이가 깊은 신발 지진들이 강진과 함께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지제도가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 인근의 도쿄가 위험하다는 것이고 도쿄가 위험하다는 것은 또한 인근 후지산이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일본의 화산들을 살펴보면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각지에서 화산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13년 분화 이후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오가사와라 제도의 니시노시마와 후지산 그리고 규슈의 사쿠라지마와 아소산 등의 마그마반의 활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후지산 폭발 위기는 2000년대 들어서만도 이미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 후카이도 우수산과 도쿄도 이지제도의 화산섬인 미야케지마가 폭발했을 때입니다. 당시 후지산 지하에서 화산성 지진이 급증했으며 6개월 정도 활발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전문가들은 언제든 폭발 가능한 상황이라며 추위를 숨죽여 지켜봤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흘 만인 2011년 3월 15일 후지산이 위치한 시지오카연 후지노미야시에서 진도 6강의 강진이 발생을 때였습니다. 일본 당국이 두려워하는 후지산 지하 지진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관측을 내놓았었습니다. 가마타 히로키 교토대학 명예교수는 후지산 지하에 있는 마그마 웅덩이의 상부천장이 이미 무너진 상태로 사실상 문화가 대기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했습니다. 오가사와라 제도 근처에 이지제도 역시 최근 깊이가 깊은 신발 지진과 함께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지제도의 과거를 살펴보면 2000년 6월 26일 이후에 이지제도 북부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가장 규모가 컸던 지진은 규모 6.5 최대 진도 6약의 지진이 6차례나 발생했으며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이 군발 지진은 이지제도의 미야키섬의 화산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2013년 4월 17일에서 4월 18일에 미야키섬 부근에서 또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가장 규모가 컸던 지진은 규모 6.2이며 미야키섬에서 최대 진도 5강을 관측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3명이 다쳤습니다. 최근에는 2020년 12월과 2021년 12월에 이지제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지제도의 군발 지진은 어느 곳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지제도에 있는 많은 화산들이 활동하며 군발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이라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지제도는 난카이 대지진과 사가미 해곡 대지진 관련 단층이 인근에 위치하여 있어서 잘못 자극을 줄 경우 또 다른 대지진을 유발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곳입니다. 만약 이지제도 북부 부근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할 때 화산성 미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화산섬의 바로 아래에서 천발 지진이 다수 발생할 경우 화산섬 혹은 화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라면 화산 활동의 가능성이 커진 것이므로 반드시 이지제도의 경계가 필요하며 더불어서 도쿄 수도 강진 발생 가능성을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